강철깃발 강철깃발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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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격 A거점이 점령됐군 이 거점은 무력을 시켰군. 거점 어드밴티지를 차지했군. B 거점이 점령되었군. A 거점이 점령됐군. 쫓기고 있어. 경계를 늦추지 말게. 늑대들을 쉬게 하게. 사냥은 끝났으니. 늑대들을 쉬게 하게. 사냥은 끝났으니. 2명째라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A 거점이 점령됐군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쫓기고 있어. 경계를 늦추지 말게. 조명 처치. 도움말이 혼명이 불을 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날의 공격에 헌락하는 것들은 영상이 있으려고요.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.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이젠 자네들이 늑대인 거야. 사냥은 끝내게. 공격으로 일의 말은 1차 rejoin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5분 남았네. 지금까지는 괜찮은 전술이군.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상대도 울음소리를 듣고. 공포를 느끼지. 공포를 넘게. 2. 오름 소리가 잦아들었네. 싸움토록 돌아갈 시간이야. 영예로운 여명이 오고 있다네. 끝을 내게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3분 남았네. 계속 그대로 가면 이길 수 있겠어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불이 붙었네. 먹잇감을 찾아 없애버리게. 잘 싸웠네. 좋은 승리였어. 샥스경도 이보다 잘하듯 못했을 것세. 샥스경도 이보다 잘하듯 못했을 것세. 샥스 아니었을 것세. 샥스경도 이보다 잘 잊지 않구만 못했을 것세. 샥스